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3편을 한꺼번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미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태준 작가의 아주 짧은 단편소설 3편을 한꺼번에 낭독해 드릴 건데요. 연작소설은 아닙니다. 각각의 독립된 소설인데요. 분량은 매우 짧지만 여운이 남는 작품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역이 어떤 화제 마부와 교수 차례로 낭독해 드릴게요. 미역이 고운 아가씨와 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한다. 모두 저만 살려고 덤비는 판에 궐은 한 팔을 남을 위에 남겨서 알지도 못하는 그 아가씨를 구해낸다. 육지에 나와서 궐의 팔에 안긴 채 가사에서 눈을 뜨는 아가씨. 처음에는 누군데? 하고 분별이 없었지만 파도소리에 바다를 한번 돌아보고는 소스라쳐 궐의 목을 끌어안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운 아가씨는 백만장자의 무남독녀. 그래서 궐은 단번에 미인을 얻고 만금을 얻고. 흔히 미국식 활동사진에 나오는 해피엔드이다. 수영선수로 유명한 우리의 오군은 이런 천호신조의 기현 해피엔드를 늘 현실에 탐냈다. 그는 벌써 몇 해 여름째 보트철만 되면 만산을 제쳐놓고 한강에서 나를 보냈다. 그래 경찰관에 경비선도 있지만 빠진 사람이 여자인 땐 언제든지 경비선보다 먼저 오군이 활동해서 구해내곤 했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건진 사람 중에 미인이었던 한 명은 살아나지를 못했고 살아난 사람 중엔 미인이나 백만장자의 딸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고맙다는 치아를 여러 번 받았고 경찰에서도 의협 청년이라는 표창을 받은 일은 있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할머니들이 이 녀석아 멀쩡한 아내를 쫓아버리고 그 원죄를 어쩌니? 하면 그는 태연이 흠, 계집 하나 쫓은 걸 죽을 여자 살린 게 몇 명이게? 하고 자기는 인간의 죄업보다도 선덕이 큰 것을 늘 자긍하였다. 이날은 공일날인데다가 길한 꿈을 얻은 날이었다. 한강 철교 밑으로 연꽃 한 송이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것을 덤뻑 건져서 옷깃에 꽂고 깨니 꿈이었다. 속으로 옳다. 오늘은 성환이 되나 보다. 하고 아침 일찍이 백화점에 들러서 수영복을 새로 사가지고 한강으로 나갔다. 강에는 아침부터 보트가 새가 났다. 여자들만 탄 것도 헬스 없이 많이 떴는데 뒤집힐 듯 뒤집힐 듯 노질이 위태로운 배도 적지 않았다. 오구는 으쓱하여 기대가 가장 컸다. 한강이 자기 품 안에 든 듯 실오리만 해 보였다. 그러나 긴 긴 여름날 하루 강에는 사구라고 신 한짝 빠진 것 없이 해가 저물었다. 보트도 남자들이 탄 것만 몇 척 남은 듯 여자들의 것은 또박또박 선창에 들어다 나비 같은 처녀들이 보송보송한 구두들을 털어 신고 우리 오군 같은 것은 본체만 채 뛰어나갔다. 저런 것이 하나를 빠지질 않고 하긴 밤에 사고가 많은 법이니까 오구는 혼자 충얼거리면서 강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다. 그리고 비싼 운하기 돈부리 즉 장어 덮밥을 반도 못 먹은 때 어디선지 돌발하는 소리였다. 사람 빠졌다 여학생이 여학생이 보트에서 떨어졌어 그야말로 대기 중이었던 오구는 나는 듯 자신 있는 응급활동을 개시하였다.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오구는 살같이 물을 가르고 인도교 밑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이 달려들면 염려없이 구하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별명이 미역이, 메기요 메기 생긴 것도 미역이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10분을 견뎌요 사람 여럿 건졌소 이것은 구경꾼들의 대화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오군도 빈손으로 올라 떴었지만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과연 여자 하나를 옆에 끼고 보아라 하는 듯이 여러 사람 쪽으로 헤어나왔다. 경비사는 그제야 쫓아와서 우리 오군을 맞았다. 오군은 가슴이 뛰는 기대로 배에 오르기가 바쁘게 엎드려 놓은 여자의 얼굴을 젖혀 보았다. 속으로 밉지는 않은데 하였다. 그러나 무슨 생각인지 급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는 뭐? 소리를 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아는 사람이요? 순사가 물었다. 오군은 부들부들 떨뿐 이것이 내 아내요 하는 소리는 얼른 나오질 않았다. 순사는 여자의 품에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뽑아내더니 자살이로군 하였다. 그리고 또 맥을 짚어보더니 하지만 살겠군 하였다. 오군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아내의 젖은 얼굴에 떨구었다. 어떤 화재 윤화백은 몇 번을 걸었다 떼었다 하다가 기어이 붉은 백을 걸어놓고 말았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처음이요 이 붉은 백을 쳐보기도 처음이었다. 아내의 붉은 코 때문이었다. 연독을 온지 습증을 온지 피부과일 다니고 온천을 다니고 하여도 종시 더해갈 뿐인 아내의 그 시뻘건 코 때문에 아내의 얼굴을 그리기도 이제야 처음이요 또 코에 붉은 빛만이 혼자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려니까 평생 쳐보지 않던 붉은 백을 쳐보기도 처음이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난로에 불을 쳐넣었다. 화실이 더울수록 아내의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 전체가 붉어질수록 코만 혼자 붉은 것이 또 좀 감춰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내대로 더워서 못 앉아 있겠다고 짜증을 냈다. 더운 것만이면 참았을 것이지만 더우면 땀이 흘렀고 땀이 흐르면 특히 주의하여 바른 콧등에 분가루가 씻기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시작한 것이라 한참을 수긋하고 그리고 보니 그림은 꼭 피에 줄인 미친 화가의 장난처럼 붉은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백을 다른 걸로 좀 갈아볼까? 그러면 뺨에나 토개나 이마에 어디서 붉은 빛이 나오나? 그는 몇 번이나 화피를 던지려다가 아내가 더욱 무한해할까 봐 꿀꺽 참고 그리는데 유치원에 갔던 아들 녀석이 껑충 뛰어들었다. 그리고 한참 아버지 옆에 서서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아버지 응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모두 뻘건가? 엄마는 코만 복숭아처럼 새빨간 게 이쁜데 뭐? 복숭아처럼? 그럼 보세요. 엄마는 코만 복숭아처럼 새빨간 게 이쁘지 않아요? 윤화백은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나이프로 여지껏 그린 붉은 그림을 뻑뻑 문대고 말았다. 얘야 뭐처럼 이쁘다고? 복숭아처럼. 그는 아들의 그 어떤 위대한 미술가보다도 광채 있는 순수한 안광에 자기의 눈을 씻으며 아내 코를 바라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병신으로만 여겼던 코는 정말 맛있는 속 붉은 복숭아처럼 향기도 읽듯이 아름답다. 왜 내 눈은 진작 저걸 못 느꼈던고? 윤화백은 부리나케 다른 캔버스를 갖다 놓고 백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갈고 아내의 흰 얼굴을 그리고 그 가운데다 천도 복숭아를 그리듯 붉은 점 하나를 쿡 찍어가지고 붓끝을 다스렸다. 이제 엄마 같네 하고 아들이 손뼉을 쳤다. 윤화백은 이 초상화의 이름을 코가 복숭아처럼 붉은 여자라고 붙였다. 마부와 교수 하필 그 여학교 문 앞에서였다. 자갈을 실은 두마차가 그 경사진 길을 올라가다가 앞에 말이 쿵 하고 나동그라진 것은 마부야 의뢰하는 순서로 땀베인 등허리에서 그 말가죽을 알른알른 다른 물풀의 채찍을 뽑아드는 수밖에 없었다. 이놈의 말이 그만 죽고 싶은가? 암만 죄기여도 넘어진 동물은 입에 거품만 품을 뿐 일어서기는 커녕 가루 박힌 눈알이 주인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나중에는 멍해를 부려놓고도 족쳐보지만 매가 떨어진 때마다 내 군만 움직움직해 보일 뿐 그 이상 매도 타지 않는다. 마부는 화가 밀집 벙거지에까지 올려 뻗친 듯 그것을 벗어 내팽개치더니 길 아래 남의 밭에 가서 울짱을 하나 뽑아 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다른 마부는 곧비를 낚아채고 이 마부는 저도 거의 거품을 물다시피 악을 써서 매를 때리기 한참인 때였다. 벌써 하악들을 하고 돌아가는 것인지 제복의 처녀 한때가 우르르 쇠문 안에서 쏟아진다. 저런 망측해 에그머니나 불쌍해 저런 선량한 그녀들의 가슴은 돌발적으로 의분에 떨렸다. 저런 망할 녀석 힘에 붙여 넘어진 걸 왜 자꾸 때리기만 할까? 저런 무도한 녀석 같으니 선생님 저것 좀 말리세요 선생님 가만두라고 좀 그러세요 마침 교수 한 분이 나오다가 길도 막혔거니와 이내 어여쁘고 선량한 제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교수는 성큼 매질하는 마부 앞으로 나섰다. 여보세요 마부는 소매로 이마를 씻으며 긴치 않게 쳐다본다. 왜 그렇게 때리세요? 교수는 말의 주인보다도 더 가까운 말의 친구나 되는 것처럼 꽤 높은 소리로 탄했다. 학생들은 손뼉이라도 칠 뻔 속이 시원하였다. 그러나 마부는 댁이 웬 걱정이냐 싶은 듯이 대꾸도 없이 다시 매를 드는 데에는 교수도 말을 말리기보다 제자들 앞에서 이뤄지는 체면을 도로 찾기 위해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듯 다시 한 걸음 나서며 마부를 나무란다. 글쎄 여보세요 아무리 동물이기로 당신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힘의 착취를 당하고 쓰러진 거를 왜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르세요? 한참 그냥 좀 두어서 좀 쉬게 하면 큰일 납니까? 교수의 말투로 보면 자본주격인 마부는 이번에는 대꾸를 하되 이를테면 댁이 나보다 더 이 말을 중히 여겨 하는 말입니까? 하고 을러댄다. 교수도 화가 날 밖에 그렇소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당신보다 더 하오 학생들은 또 손뼉이라도 칠 뻔 속이 시원하였다. 모르면 모르나보다 하고 어서 가슈 참 이것이 대담하게도 마부의 대답인데에는 둘러섰던 다른 사람들도 마부를 괘씸히 보는 한편 교수의 톡톡한 닭다리 어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교수는 얼굴이 투지 발발하여 고약한 사람이로군 하고 안경 쓴 눈을 으르댄다. 그러나 마부는 의외에 교수의 노염은 탈회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서 어린애에게 타이래듯이 말이란 것은 쓰러졌을 때 이내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죽고 마는 짐승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약을 먹이고도 눕지 못하게 허리를 떠벗고게 매달아 놓는 것이요. 하고는 다시 말을 족친다. 교수는 그만 땀은 흐르되 입은 얼고 말았다. 모였었던 사람들도 모두 제 갈대로 갔다. 흥분하였던 여학생들도 모두 무슨 운동시합에서 저희 선수가 지는 것을 보고 돌아서는 듯이 하나씩 둘씩 말없이 흩어졌다. 이태준 작가의 매우 짧은 소설 3편 미역이 어떤 화제 마부와 교수 차례로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모두 반전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죠.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여러 편 올라가 있습니다. 단편소설이니까 분량은 짧지만은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저희 채널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재생 목록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